누나 왜? 우리 엄마 외계인이다 우리집으로 올래? 우리집으로 올래? 아 조금 남았어 조금 남았어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 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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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더하기 3은 귀요미 5 더하기 5 너 귀요미 6 더하기 6은 귀요미 귀요미 너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내가 너의 꿈에 찾아왔단다 잠깐만 엉아들 민현이 치킨 먹고 싶어서 나랑의 꿈 나랑 사귈래 이 츄러스 먹을래 츄러스 먹을래 츄러스 먹을래 진짜 꼴불견이네 먹어요 먹어요 제가 해볼까요? 아 하하하하하하 스캔하고 있습니다 광대가가 찰물기란 근데 귀여워 귀엽네 엉덩이가 잘 보이는 거 크게 크게 해주셔야 돼요 엉덩이 어디서 카메라가 그게 아 얘 왜이래? 저거 노린거야? 그 카메라는 그게 어 얘 왜이래? 어때요? 저 메이크업 오늘 좀 진하게 했는데 어때요? 하나 둘 셋 아 피하나 방안 아 너무 좋아 저녁에 비해 미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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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? 하하하하 하하하하 닦아줘요 아 잠깐만 하하하 조금 더 해봐라 하하하 너무 귀엽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하하하 손으로 미인야 그런말은 우리한테 안하는게 좋아 하하하하 미호감이거든 하하하하 I don't like it. No, I love it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안녕. 누나 저 갈비찜 먹고 싶어요. 갈비찜. 갈비찜. 웬디 누나 갈비찜 먹고 싶어. 아 이게 더 나요. 이게 더 나요. 사재세형. 박수. 갈비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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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. 야. 황민야. 너 그렇게 하면 안돼. 어? 러브들 쓰러져. 아.